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살짝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올랐나요? 네 3%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비교적 금폭으로 상승을 한 건데 걱정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홍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 뭐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러시아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사우디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걸 논의 중이다라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원유의 결제 화폐를 달러가 아닌 다른 걸로 한다라는 대체 화폐를 한다라는 것을 지난 한 10여 년, 20년 동안 몇 차례 있었어요 이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큰 문제가 됐었고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달러 패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면 전 세계가 정말 들썩거렸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켜봐야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그 뉴스를 좀 보면서 마음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상승은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이 2.9% 직전 저점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한 것이고요 다하고 1.8% S&P500이 2.1%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와 같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유가, 달러, 금이 하락을 했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한 지표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FNC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원화와 위하라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이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홍콩의 항생 H 지수가 6.58% 하락을 했고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23.68%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3월에 3주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도 4.95%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홍콩 H와 상해 지수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위하나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도 동반해서 약세가 되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종전 또는 휴전에 대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했다 러시아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9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WTI 기준으로요 그래서 에너지와 언자재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어제 B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어 BPI가 8.4% 발표됐는데 컨세인이 8.7%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와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좀 우려에 대해서 둔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긴축이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빅테크 주들이 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3% 가까이 반등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을 해제한다는 뉴스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미국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공, 여행, 레저 이런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91% 2,621포인트 코스닥은 0.14% 하락해서 871포인트로 끝났는데요 개인들이 어제 하루에 6천억 매수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6,768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요즘에 특별히 순매수수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빅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5,584억이 나왔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이고 또 원하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 요인으로 가장 큰 우리 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권 증시가 연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장이 역량을 주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 재정,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냐 지금 제 텍스트에는 물음표로 쳐놨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쳐놓은 거고요 실제로 좀 전에 들어올 때 속보로는 지원한다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뉴스들이 요즘에 정확하게 팩트를 지금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역량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안화, 원화가 돈반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이고요 반면에 개별 종목별로는 반등을 하는 종목이나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낙폭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여행, 제약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로봇 요청 섹터들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특징은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어제 반등하는 종목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도 나왔고요 아마도 정말 이 정도면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2610포인트에 있으니까 아슬아슬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한 차례 다시 한 번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해외 매크로의 시황에 뭔가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변하고 또 수급적 요인이 좀 변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외군들의 매도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냐를 보시면 올해 1월 첫날부터 2월 2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플러스 384억 배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2주입니다 2주 조금 넘었는데 5조 5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2월 말부터만 5조 넘게 팔아요? 네. 그 동안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일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뒤져서 빠졌다 아니면 뒤처지기 때문에 빠졌다 아니면 금리 이상 때문에 이들이 판다 이거는 다 1월에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1월에 이들이 이렇게 팔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매도가 집중된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금리보다는 환율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가 결정지으면서 거래를 하잖아요 시장은 환율 그리고 섹터와 종목은 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성장 좀 빠지고 또 가치적으로 좀 오르고 또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 성장 좀 오르고 금리는 섹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고 환율은 시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즉 환율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즉 원화가 빠르게 약세가 되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환율이 많이 올라간 건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D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 환율이 그렇게 올랐냐라는 것보다도 이후에 환율이 더 급격하게 올랐던 것은 중국이 개입되면서입니다 중국이 거론되면서 동반하면서 우리 시장이 위안화와 동반하면서 약세가 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환율의 상승 워낙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선우가 그거 반대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악수란의 고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인은 있는 거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그러면 원화의 상품을 매도해서 달러로 바꿔가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니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더 올라가고 약세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것까지도 좀 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을 매도를 한 건 사실인데 환전해서 나갔냐 그렇죠 그렇죠 이걸 또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봐야 됩니다 대부분 주식에 배팅하는 사람들은 그냥 펀드에서 해서 그냥 받고 나가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환율에는 영향을 안 주지 주식을 판다고 계속 원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케이스는 쭉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들이 어려워서 그게 금융일 때 같은 데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2020년 이럴 때 본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갖고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이 진짜 안 좋을 때는 막 갖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환전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글로벌 약세예요 글로벌 신흥국 통화 약세 통화 자체 신흥국 때 다 그런데 한국이 조금 더 돋보이는 정도 최근에 거기에 또 분연서를 잠깐 드리고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요 최근에 상황은 홍콩이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럽계 자금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로 유럽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미국계 자금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북유럽의 자금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나가는 게 미국계 자금보다는 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거는 그래도 직구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을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환율의 변화가 있는 거고 하나는 수급적 측면에서 환율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강세,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화가치가 강세가 되면 경제가 좋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사면서 원화를 바꿔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순환이고 우리가 이어지는 거고요 경제가 안 좋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또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또 약세가 되는 거고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고 양측의 측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측의 측면에서 어느 쪽에 더 집중되고 있는가 지금은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따지는 거고 지금 말씀,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가도 따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고요 시장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대러 제재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중국으로 지금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직감자 쪽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얘기가 되고 있고 중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빅투로 보면서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또 이런 말씀을 또 들어볼게요 지금 해외 악재가 저도 지금 중국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경기 침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세 차례 이상 연속적으로 올리거나 유가가 130달러까지 가는 이런 구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안 된 적이 거의 없었다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반면에는 이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렇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2주 조금 넘었는데 5조 이상이나 팔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수가 지금 2610포인트 저 때에 있지만 약한 부분에 있지만 시장을 잘 보시면요 시장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 그냥 시장 선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해는 마시고 그냥 제가 선방 그리고 물음편을 표시했습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때려 맞으면서 내려가지 않아요 지난 1월에처럼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2월에는 좀 반등을 주었고요 이번 3월에 지금 3주차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도 우리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급락 후에 숨고르기 하면서 저점 형성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저평가 인식이 있으면서 저가 매수가 돌아오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나쁘게 보는 측에서 보면 추가 하락 전에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대드킷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구간인지에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라고 모두 다 주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쯤에서 종목을 살 거야 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지난주 내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시작을 약세 쪽으로 보시는 분은 한 차례 또 크게 하락하기 전에 여기에 반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모건스텔리인가 JP모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올라갈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요 이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내가 주식을 들고 갈 분은 제가 말씀드린 전 앞단의 얘기들로 시각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겠다는 분들은 뒤에 생각을 가지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기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기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시장 말씀드리면서 왜 양쪽을 말씀드리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에 제가 주간 시황 전략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시장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종도 씨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들 한번 그럼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 H지수 급락을 했는데 참고로 홍콩 H지수 홍콩 H 항생 H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홍콩에 있는 항생지수예요 항생지수 항생지수가 따로 있고요 홍콩에 있는 항생 H가 따로 있는데 이 H는 뭐냐면 중국의 기업들 중에서 대형 우량주를 선정해서 홍콩에 상장해서 만들어놓은 지수입니다 만들어놓은 지수예요 따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형 우량주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왜 그런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ELS를 홍콩 H로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게 대형 우량주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격이 제일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옵션 매도를 하는 거거든 옵션 가격이 제일 좋아서 그런 거예요 변동성이 크니까 유록스인가요? 유로스톡스로 유로스톡스나 S&P보다 변동성이 크니까 옵션 프라이싱이 좋으니까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ELS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원가로 이걸 사와가지고 ELS를 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맞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ELS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항상 터져요 그렇죠 몇 년 전에도 이거 문제였잖아요 항상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낙인 낙아웃이라는 개념은 좀 아시죠? 낙인이라고 하는 건 손실관 들어가서 그냥 낙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손실로 그냥 낙아웃은 이 걱정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성 SDI 개별 종목의 ELS가 낙인됐어요 얼마 전에요 삼성 SDI 아직도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았는데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콩 H 지수가 기초자산의 ELS 미상환 잔액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약 19조 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요 지금 H 지수가 어느 정도로 빠졌냐면 2020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3월에 약 24% 낙인되네 그러면 빠져서 10% 어제 종가 지수가 6123%고요 6123%고 제가 아침에 자료들을 보고 왔는데 6,000% 이하 5,999% 이하부터 낙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ELS 발행한 회사들이 다 있으니까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5,999% 이하부터 낙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진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경험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냐면요 홍콩 H로 만든 ELS 낙인 구간으로 들어가면 정말 딱 떨어지기자마자 그 밑으로 들어가면 소위 악순환이 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그러기도 손절 쳐야 되죠 손절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홍콩 H 관련 ETF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내고 반대로 인버스는 내려가면 수익을 내고 하는 ETF도 되게 많은데 이 ETF가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잘 거래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면 이게 왜냐하면 등락폭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올라가면 10% 마이너스 10%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거래에 능숙한 소위 변동성에 거래에 능숙한 분들이야 하셔야 할 기회이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또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홍콩 H 지수가 6123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중국의 얘기가 계속 거론되면서 이게 만약에 빠지면 우리 시장 전체에서도 여기서 반등이 쉽지 않다 또 한 차례 아래쪽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매도의 1일 거래대금이 1조 원을 사용해야 했다 15일 하루에 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매도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매도 역사상 한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3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5월부터 다시 시행이 됐죠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에 1조 6억이 됐고요 전체 거래대금에 제가 1조 원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말 국매도가 얼마나 시장을 짓누르는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거래대금이 있잖아요 보통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10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거래대금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4.77% 그리고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80%, 79.4%니까요 기관이 19%, 개인이 1.5%이고요 저 거래대금이라는 게 양방인가요? 아니면 한쪽인가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공매도는 한쪽만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시장 거래가 10조다 그러면 다죠 매수, 매도 합쳐서 10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매도니까 매도로 치면 9%네 매도 쪽만 보면 전체 거래대금이 4.77%이면 매도 쪽만 매도 쪽에 보면 그리고요 어제 LGN 솔루션을 2,918억 공매도 했는데요 2,918억이 보면 어제 공매도의 LGN솔을 봤을 때 LGN솔 공매도 얘기하는 겁니다 LGN솔의 전체 거래요 전체 거래에서 40%입니다 공매도가 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매도 얘기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 정말 뭐라고 표현하죠? 진짜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있어야 되는 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은 다 빼고요 다 빼고 지금 시장 상황에 공매도가 얼마나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거냐면 뭐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쇼커버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도 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기보다도 좀 어려운 거고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한 내 종목에 대차 거래와 공매도를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급을 체크하잖아요 내 종목에 외국인들이 사는가 기관이 사는가 누가 파는가 이런 거 체크하지 않습니까? 내 종목에 대차장구가 계속해서 는다든지 아니면 공매도의 비중이 꾸준히 계속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매도 비중이 꾸준히 계속 있는 종목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쇼커버가 되면서 급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생기거나 시장이 확 추세적으로 변할 때 그런 일이 생기고요 한 번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게 다시 쇼커버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 경험상 볼 때 그렇습니다 꽤 오랜 동안 그 포지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종목들은 한 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 할 때 여러 시스템이 쭉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김 프로님 저한테 만 원짜리 주식 하나를 팔은 걸 수도 있잖아요 만 원짜리 하나를 올렸고 제가 샀으면 그럼 거래대금은 2만 원 되는 거예요? 만 원이죠 만 원 만 원이?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양방으로 계산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주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결이 만 원입니다 만 원짜리를 팔고 만 원짜리를 사면 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요? 네 정확히 지금 만 원입니다 체결이 만 원 체결된 금액이죠 네 체결된 금액이 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관심에서 좀 바뀐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30년 만에 소프트웨어 기술 대가 산정을 산정 기준을 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대가 산정 방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직접 인건비 플러스 재경비 플러스 기술료 플러스 직접 경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경비의 부분을 110에서 120%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에서 140에서 150%로 이번에 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재경비는 뭐냐면요 사업자들이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재경비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영시하고 무지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요 소위 IT 인력이 부족하면서 이쪽의 인력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직도 굉장히 심하고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굉장히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애라고 유심히 보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적자라고 어쩔 때는 상장 폐진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업체에서 보면 하드웨어 쪽은 하드웨어 쪽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은 좀 부침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새롭게 개정된 발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협회 산업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거에 올라가면 사용자 측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쪽에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가총을 갖고 있는 큰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못해요 이익이 안 늘어요 이익이 이익이 안 늘어난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회로 소프트웨어의 전체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염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두수를 딱 보면서요 소프트웨어 협회가 대가를 이렇게 개정하면 그 돈을 그대로 줍니까? 앞으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받자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앞으로 이렇게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사실 얼마로 산정하든 그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보안 좀 필요하니까 이거 500만 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경비가 이거 이거 이거니까 우리는 75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을 주는 데를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750이든 1000이든 그 회사밖에 없으면 그 회사에 맡기는 거지 그 회사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마우스 하나 파는데 마우스에 들어가는 무슨 반도체 이거 다 계산해서 이걸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기업에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지금 어떤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바로 그 지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소프트 회사들이 소프트 회사들이 정말 슈퍼 울트라 을이에요 을 을이라 가지고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은 전체 비용이 1억 좀 들 것 같아 너희 9천만 원에 해 뭐 그렇겠죠 9천만 원에 해 그럼 그냥 9천만 원에 울며 거자먹기 식으로 하는 소프트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SI 업체라고 시스템 인테레이션이라고 그 회사들이 이제 입찰에 들어가서 견적을 낸다고 견적을 내는데 거기 나와 있는 직접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항목별로 다 이렇게 해서 큰 프로젝트라면 삼성 SDS도 있고 SK CNC 뭐지 CNC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 회사거든 SI 업체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견적을 낼 때 그 협회에서 소프트 회사에서 그 기준점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지 그 돈에 맞춰서 견적을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기구라 자율기구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근데 이제 정프로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그거는 그런 회사들 얘기고 조그만 군사업체들 있잖아 예를 들면 전화해서 아는 형이야 형 이거 좀 해줄래?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소프트협회에 가입돼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저렇게 하는데 저게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저러면 올라가니까 그런 빈자리에 있는 것들도 아 저기 가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엄청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요 구할 수가 사람이 없어요 유출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인력 유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공정위에 빠진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정말 괜찮은 기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고인 컨설화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길래 그러면은 좀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의 바라에 오늘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벌써 25분이 됐네요 큰일하네 팩트 푸껍기 많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사실은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막상금으로 가동 무척지 말고